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상승랠리 시작할 건데 우리가 타점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우리 엘리어트 파동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약 3번째 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가 내 종가 마감 47,950원에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폭격의 주폭입니다. 엘리어트 레이저 강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포로 상승으로 마감 쳤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안티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턴다. 이미 털었으면 우리가 이때 털었다고 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겠다? 안 털었다. 우리 뭐 주포는 우리 즉 세력은 뭐다? 그냥 한 마리 야생마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길이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센스껏 있게 조정을 해 줬고 투자 경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었다. 자 이제 올라갈 준비 됐다 이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내일이 관건입니다. 내일 투자 경고 종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종가 막은 47,950원을 뭐 밑으로 내려와야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 종목으로 되면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올라가 줄 것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딱 봐도 지금보다 엘리아트 파동이다. 우리가 봤을 때 1차 파동과 2차 파동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3차 파동에 대해서 넘어가고 있는 이때 지금 이때입니다. 자 1차 파동 왔죠. 올라왔습니다. 2차, 3차 이제 더 크게 올라갈 것인데 자 내일이 관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일 조금 다시 한번 흔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따가 가줄 수 있을 뿐더러 아직 박스권을 어차피 형성에 주었으니까 주었으니까 우리가 라운드 피규어 넘어가면서 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강성 주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쨌든 간에 어떻게다? 우리는 뭐다? 수익이다.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도 타점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상승으로 간다면 조정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줬을 때 우리가 그나마 이쪽에서 매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계좌에 시드를 넓혀가는 방법이다. 자 시드를 넓혀갔다가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매수 구간을 잡아주고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매도했다가 이쪽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매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나가야 탄력적으로 잡아야 이걸 탄력적으로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우리가 뭐다? 점차 수익을 늘려갈 수 있을 뿐더러 보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근데 제가 LS 머트 위어즈는 10년 또는 20년 이상 가져가실 거면은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잠깐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보지만 넓게 봤을 때는 이거와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어차피 넓게 보면은 나중에 10년 20년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상향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강성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메스타천부터 지금까지 잘 따라주신 만큼 지금만큼만 우리가 잘해준다고 하셔도 우리가 수익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식 투자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수익 봤다는 건 이렇게 해서 수익을 봤던 게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법한 뭐? 얘기다. 그래서 LS 머트리오즈가 우리가 미래에 먹거리 있어서 일단 재료들이 아주나 너무나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올해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있습니다. 그거 LS 머트리오즈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MSCI 특례 편입 이거 두 가지만 해도 펀드 자금이 두 번씩 들어옵니다. 액티브 자금이 두 번씩 들어와요. 약 4천억 규모. 한 곳당 4천억 규모. 그럼 합치면 거의 1조 단위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가총액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늘어나게 되고 수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 우리 여러분들 이건 절대적인 공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디 어떤 주식이거나 돈이 들어오게 되면 수급이 늘어나게 되고 수급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세트입니다. 세트. 자 그러면 어떻게 내냐. 약 시총에 지금 3분의 1 가량 들어온다고 하면 공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자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그냥 미치도록 뛰겠죠. 미치도록 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4만원 잡고 3등권 치면 대략 12,000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12,000원 정도 주가가 뛴다고 해도 옆으로 수익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것만 봐도 일단은 우리가 큰 재력거리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여기 플러스 더 더해서 뭐 38조 규모 플러스 알파에 뭐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LS 머트리얼즈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24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산업혁명으로 됐는데 4천 산업혁명의 일단 트렌드 키포인트가 뭐냐. 자 요즘 세계적으로 트렌드죠. 신환경입니다. 자 플러스 뭡니까? 기술력입니다. 자 신환경과 기술력을 만났을 때 4천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게 2차 배터리다. 어 2차 전지 자 2차 전지를 가져가는데 이 2차 전지가 무궁무진하게 쓰일 때가 많다는 거죠. 로봇 상용화 계획. 이거 나와 있었죠. 자 로봇 상용화 계획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코드 꼽아서 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EV 자 EV 나왔죠. 울트라 캐페시터의 장점을 통해서 EV의 효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안전성과 효율성까지 다 잡았다. 자 EV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상 뭐 시황 자체는 지금 우리가 LS 머트리얼즈의 축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넓게 나중에 10년 이상 봤을 때 진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야. 2단계라는 거야. 여기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다 2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고민하실 겁니까? 고민하실 거예요.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가 어차피 먹어야 될 종목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 타점만 잘 잡아가서 수익만 보면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에서 털리신 분과 이쪽에서 털리신 분도 계시죠? 많이들 계실 겁니다. 이쪽에서 털리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나갔다? 춤이나 갔죠? 우리가 진짜 대중들의 상식선 안에서 상식선 안에서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 번쯤 생각해봐야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강성 주지 여러분들이 LS 머트리어지가 그나마 IPO의 뭐 23년도 IPO의 황제 종목이니까 재료가 좋으니까 이렇게 날라가는 거지 다른 종목이었어 봐. 이렇게 봤냐고. 못 봤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입이 닳도록 내가 목이 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내가 주식폭격기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주식에 대해서 판이 좀 더 넓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제가 수익을 많이 봤다고 진짜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 제가 증권사 10년에는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뭐다. 펀드매니저 5년까지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억대 억대로 제가 만져봤다. 이겁니다. 제가 많이도 잃어보고요. 많이도 뭐 수익을 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LS 머트리어지가 지금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인지라. 자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마감 안 찍어도 됐었습니다. 제가 조정 나와도 됐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올려주었다. 누가 개인들이. 올려주었다. 그리고 보호 예수물량이 이미 한 번 풀렸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3개월과 6개월. 이 보호 예수물량 또 남아있는데 이거 이 주가에 팔 거냐고. 절대 안 인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라운드 피규어 가면서 나중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질 것입니다. 폭 자체가 더 커질 것인데 여러분 이거 5만원입니다. 5만원. 한 번 찍었다 내려왔습니다. 이거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만 말씀드렸어도 몇 프로 수익이야 지금. 3만 7천 5백원에 내가 매수 타점 드렸어. 이때쯤에. 대략. 드렸잖아요. 추메 타이밍. 신규 타점 드렸잖아요. 지금 얼마 갔습니까. 4만 9천 얼마. 200원까지 올라갔다. 몇 프로 수익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제가 밤낮없이 31일도 그렇고 1월 1일도 그렇고 제가 1월 3일 생일입니다. 1월 3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장 전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는 안 쉬고 공휴일 없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드디어 진가를 보여주는군요. 드디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없어요. 세계 어디 각국 주식이든 절대 없습니다. 다만 다만 뭐 잠깐이라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절대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다. 무조건 조정이 한 번씩 나와준다. 이렇게 자 그 조정이 모지가 곧 나와줄 것입니다. 자 제가 봐서는 이 투자 경고 종목이 내일 어떻게 내 종가 막으면 어떻게 내일 금요일장이죠. 심지어 내일 금요일장이야. 와 이거 큰 그림이죠. 금요일장은 대부분 빠집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빠져요. 자 금요일장에 내려준다. 47,950만 안팎까지 내려준다. 이거는 100%입니다.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제 15년을 다 담그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여러분들 안티 여러분들 안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 방송 안티 여러분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세력이었으면 이때 뭐 정고점 뚫었을 때 나는 뭐 이때 털었다. 이때 털었다. 왜냐 이때 털어줘야 우리 개미들도 지금 재료 소멸이다. IPO 재료 소멸이다. 하고 빠졌을 건데 어떻게 됐죠? 다시 반등 쳐줬죠. 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 강성 주주 여러분들 날 믿고 따라준 거 너무나 감사한데 이거 제가 믿으라고 말씀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T사와 B사 미팅 나와있습니다. 이거 왜 이것도 왜 중요하냐 이거 공급계약 체결이 남아있거든요. 이 T사와 B사가 진짜 작은 것 같지만 이 T사와 B사에 대한 배터리가 지금 중국 배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다? 세계적으로 지금 반공산체제에 인해서 중국 제품을 못쓰게 규제를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배터리가 이미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야? 어디 쓰냐? 가신비를 따지겠죠 일단은 그리고 우호관계인 나라인지 자 우호관계 자 유럽권과 그나마 아시아에서 무호관계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어디? 자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대장주 2차전지 울트라 캐페시터 대장주 누굽니까? 나왔습니다. 자 답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랐습니다. 나를 막 믿고 따라준 선택해주신 분들한테 이미 저는 보답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규 타점 여러분들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뭐 0106411 뭐 8706으로 LS라고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변해 있는 것을 몇 개월 뒤 아니 며칠 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분 한 분 컨택해서 어떻게?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문자로 안내가 나가지만 문자로 안내가 나가지만 어떻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입장을 시켜드린다. 텔레그램 방에서도 입장을 시켜드려서 제가 어떻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에 같이 수익을 보면서 우리 24년은 몇 퍼센트 제가 23년에는 350%라고 제가 연초에 말씀드리면서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24년 어떻게? 100% 더한 450%의 수익률을 더 내겠다. 근데 오늘 연락 주신다면 오늘 타점 다시 들어가서 여기 플러스 50%를 더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 이건 내가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도와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바꿔줄 수가 있다. 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렸어. 이건 필수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필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바뀌고 싶으면 내가 변화가 필요한 거고 그 변화를 누가 도와준다? 내가 주식폭격기가 도와준다. 아시겠습니까? 수익폭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나름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시던 여러분들이 선택이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은 제 주식 인생 15년 이상을 걸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도 배로 안 가고 제가 여자친구 배로도 안 가고 저 아직 미혼입니다. 배로도 안 가고 진짜 각종 지인들 제가 다 끊고 삽니다. 그걸 누구 누구 누구한테 보상받냐 이거야. 나 보상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수익만 보면 된다고 요번 설날 때 여러분들 굴비세트 들고 가시는 것보다 한우 1 플러스 플러스 등급 한우 들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위상도 쓸 거고 어깨뽕도 들어갈 거고 효자노릇 효노릇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달렸다. 자 그래서 어떻게 위에 보시면 010 64 1 뭐 8706으로 LS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밤샐 거 더 많으면 좋다 이거야. 1,500명 가량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더 많아져도 괜찮습니다. 다 소송 가능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다 받아가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010 64 1 1 뭐 8706 LS 자 우리가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퍼먹여준 거 퍼먹으면 됩니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